사건반장 사건반장 군당 최고 시청률 6.5% 사건 상담 사건 반장이 해결한다 사건 상담 269개 사건반장이 만난 우리 시대의 의인들 177명 오늘도 사건반장은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반장입니다 사건반장이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건반장은 2014년 문을 열고 우리 사회의 굵직한 사건과 사고를 전문과 함께 알기 쉽게 전했고요 특히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5주년 특집방송에서는 특별손님을 초대해 사건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최근 범죄가 점점 더 진흥화되고 찬혹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력추사에서 사이버 수사까지 다방면에 걸친 현장 경험을 도로가 준 이병헌 씨 안경이라고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단사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송치제 가든 별장하고 변사 현장 중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거해서 감시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중심에서 바라본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대태량 형사 광문준 경정을 사건 반장 5주년 특집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특별 손님으로 이 사건과 사람들 첫 번째 손님 바로 곽중준 곽능준 경정을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건반연 평소에 좀 자주 보시나요 네 틈남대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경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디서 일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경찰청 수사구조결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선진형 수사구조 도입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수첩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가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서 자료 화면을 보면 2014년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유병헌 사건에 맡았던 형사과장으로 일했더군요 당시 회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담감은 좀 남아있고요 나름 당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모든 수사를 담당했던 분인데 사건 반이 5주년을 맞았는데 이 사건 반장하면 우리 김복준 교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5년이 벌써 됐어요 글쎄 엊그제 얘기하는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사건 반장 저는 거의 매일 나오다 보니까 아마 최다 출연자가 된 것 같은데요 벌써 5년 됐구나 이런 생각인데 사건 반장 하면서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제 평생 최고로 많은 욕도 좀 먹어봤고요 또 많은 칭찬도 좀 들어봤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적어도 우리 사건 반장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정론 그다음에 정론 직필 있는 그대로 또 절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는 자부심으로 어떤 범죄 예방과 검거에 앞으로 뭐 어느 정도 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이 프로파일러 같은 프로파일러는 범죄 심리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더욱더 보충되면서 사건 반장의 내용이 풍부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영광인 것 같고요 또 저 5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산뜻하게 머리를 잘라봤는데요 새로운 마음 새듯으로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화성 연쇄살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이 33년 전의 사건인데 30년 전에 이미 용의자를 조사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용의자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일일이 동네를 다니면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를 했던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사실 그래서 조사를 했던 수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정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이 슬쩍 간과해버리면 그 용의자는 영원히 빠져버리거든요 용의자에 보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져보는 것 같고 한 15만 장 정도 되는 기록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오늘은 아마 대면 조사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록 검토하고요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교도소에 가서 받았던 진술을 분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번에 가서 압박할 어떤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승균 전 총경 같은 경우는 아마 자문단에 합류를 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요 7차 사건 때 버스 기사분 강모 씨하고 안내하시던 안내양 엄무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모 씨는 사망하셨고요 돌아가셨고 엄무양을 지금 찾느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33년 만에 이 용의자는 특정했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프로파일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희대의 살인의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도 프로파일러가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도 자백을 통해서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떨까요? 프로파일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요 피의자의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동정심, 정서적인 형태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걸 호소할 수가 없는 거죠 범인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그 사람한테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라포라는 것을 형성해서 가게 됩니다 라포라는 것은 그 피의자와 수사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가는 건데요 실제로 대화 형식으로 가면서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 강호순에서 투입됐던 프로파일러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문윤 경쟁과 같은 경우는 수사선상에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사건반장을 다 하다 보면 여러 사건들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범인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괴담들이 난무해요 이 화성 연쇄살인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듣지 못했던 괴담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의 대표적인 괴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비 오는 날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빨간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속설과 괴담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DNA 분석기법 과학수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DNA를 분석을 하려면 일본에다 실효를 보내야지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DNA 기술이 엄청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소량만 있어도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복제할 수 있어서 대조할 수 있는 대조군 기술도 발달하게 됐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이 DNA 추출 기법 DNA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춘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청주에서 그 DNA 추출로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서 발달이 된 기술로 인해서 검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과거에 수사기록들 하다 보니까 이번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 수사기록에는 그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팔목에 문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문신이 없다 문신과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몽타주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7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제가 기억하는 경진훈수인데요 수원에서 화성을 오가던 버스 기사분이 허겁지겁 버스에 탔던 범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는 범인의 얼굴을 나이타를 켜주면서 봤던 건데요 그때 이제 강모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진술과 그 당시에는 버스에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안내원 업량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어떤 목격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몽타주를 작성하고 그때 나온 내용이 이제 왼손에 검은색 전자시계를 짜고 있었고 시계 밑부분에 문신 같은 게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는 봉숭아물을 들인 흔적이 있었다 얘기했고 둘째 손가락에는 물린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른쪽 새끼손가락 그 인근의 봉숭아물 관련돼서는 하순균 전 총경 그 당시 수사했던 분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봉숭아물이 아니고 피해자 혈은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요 피해 혈은이라는 것은 핏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신을 지금처럼 영구적으로 새기는 문신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구 문신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목격자가 그때는 야간 시간 되고 실내이기 때문에 잘못 봤을 개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버스기사와 안내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는 몽타주가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몽타주를 보면 사실은 실물과 대대했을 때 정말 이게 얼마나큼 유사하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번에 화석 연쇄살인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94년도에 처제살인사건에 가해자, 살인자였단 말이죠 이 몽타주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겁니까?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작성했던 몽타주 같은 면 과학기술이 현재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요 또 기억에 의존한 거기 때문에 현재 DNA같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몽타주 빨리 설명드리면요 저 당시에는 저게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일이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몽타주에 대한 어떤 확실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심리적으로 볼 때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86년부터 91년 91년까지 지금 10차 사건으로 나오고 있고 유력한 용의자는 94년도에 처제살인사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3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기간에 또 다른 살인사건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문이 또 나온단 말이죠 네, 한 2년 9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는데요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제하는 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피해자 이모 씨가 실제로 그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정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공격성인적인 부분을 자기 가족에게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구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의 충동이라든지 성적 충동 같은 부분은 또 다른 면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의 발모라는 것이 다른 사건도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 사건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충격을 줬다고 하면 2019년 하면 고유정 사건 아니겠습니까? 고유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유정 사건을 보면 전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 시각까지 든단 말이죠 광문중 경전과 같은 경우는 고유정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종례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원하는 관계가 불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발적 범행이든 계획적인 범죄인들 간에 누가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지금 이렇게 충동적으로 일어났네라고 납득이 될 만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러 가지 연쇄살인 범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점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도 충분히 사고 있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혹시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살인사건을 했던 가해자, 범인들을 보면 우리 광문중 경전은 좀 촉이 옵니까? 이렇게 대화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느낌이 옵니까? 일반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국민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이런 연쇄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은 일반 국민 감정에서는 정말 좀처럼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감정이 생기죠 아니 근데 고의종 사건을 보면 고의종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자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남편과 관련된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특히 이제 의부다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프로파일러가 투입을 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힘의 우월 원리 지배의 원리 원칙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반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랑 얘기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자신의 우위에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처음에 진행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프로파일러들이 다 투입됐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다시 접근해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나 우리 김복준 교수님 같은 형사들은 범인의 검거 그 다음에 재판에 세우는 거 법의 집행 이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감춰진 역할이 바로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호순 사건이나 이런 참혹한 범죄 같은 경우에 범죄를 분석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분석한 자료가 범죄 예방과 대응에 대한 훌륭한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은 우리 일선의 형사들이 좀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형사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들어보는데 경찰도 왜 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너 이름이 뭐야 너 어떻게 한 거야 뭐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와 프로파일러의 조사 방법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르죠 수사관 입장에서는 6화 원칙, 8화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를 추궁하는 형태가 아마 형사들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진술을 안 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런 경우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범인과 조사자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나포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나포 형성을 해가지고 조곤조곤 이치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그 사람의 자백 같은 걸 끌어내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가 모두 만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는 사건들이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한이라든지 금품 목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는 거의 투입이 되지 않고요 이상동기라든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라든지 특이한 사건 비정형적 사건에 의해서 투입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적인 특성보다는 범인 자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내는 데 더 주력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다 조사를 해서 입증을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자기 입을 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 프로파일러 도움도 받기도 하고요 피의자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국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재판 과정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과도하게 돼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 좀 더 프로파일링과 관련해서 김일이 프로파일러한테 질문을 드리면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에게는 프로파일러가 좀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쇄사건인 경우가 가장 유력합니다 범죄자의 특징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때인데요 그런 경우는 심리적인 작전을 펴야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보면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사건을 투입이 됩니다 드라마처럼 막 신경전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라포 형성만 하는데도 한 30분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한 3, 4시간 정도 하고요 또한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에 면담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련된 조사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프로파일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광문중 경쟁에 오셨으니까 가장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범죄를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5주년을 맞이해서 생활범죄로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3가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보이스피싱 112도 믿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단들이 전화를 할 때요 발신자 번호 조작을 통해서 112번호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한 다음에 본인이 경찰관인 척 사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왜 돌잔치 초대장 택배 이런 수령에 문자 받아보셨죠? 그렇게 문자를 받다 보면 무슨 어플을 깔라고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게 되면 악성 코드가 깔게 되면서 내 모든 전화를 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진짜 112번호로 신고를 한다는 손 치더라도 전화는 범죄자들이 가로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112를 믿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국가기관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라 돈을 이체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직 경찰이 알려주는 생활범죄 대응법인데 저는 여기 생활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얼떨결에 당하는 게 생활범죄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112로 전화가 왔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냐 걱정을 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112도 믿지 마라 이용한다는 거죠 요즘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전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유도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화를 할 때부터 타겟이 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전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해킹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문의나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짜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마치 상담해주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저희가 사건만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를 얘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내를 드렸지만 사실은 또 당해가지고 또 피해자들이 많고 그 피해자의 숫자만 해도 상당했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여전히 우리가 방송을 하고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언론 매체에서도 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연세드신 분들은 좀 낫습니다 오히려 20대 중후반 여성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요 좀 집중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안 당해 당하는 게 바보야 하지만 사실 연세드신 분 연령대 고연령이라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 30대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2도 믿지 말아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그런 말씀 꼭 드리게 되겠고 생활범죄 대응법 두 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죠 불법 촬영물 지문으로 추적한다입니다 촬영물을 지문으로 추적한다 이해가 좀 안 드는데요 먼저 용어의 정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종래에는 몰카 몰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는 게 국민들에게 약간 친숙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엄연히 불법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최근에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바꿨고요 이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근간에 저희가 경찰청에서 불법 음란물 추적 시스템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파일에 이 지문처럼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물을 프레임별로 나눈 다음에 그 프레임 하나하나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래에는 마치 다른 파일인 것처럼 해서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걸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것을 다른 파일명을 바꾼다거나 파일 확장자를 바꿔도 이 영상물은 바로 불법 음란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문과 같은 부여를 해서 사실 다른 쪽으로 유통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적해서 바로 유통자들을 검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여기서 추가된 것들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웹파드 업체에서도 이렇게 파일 형식을 바꾸면서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합법적인 웹파드 업체에서는 이런 파일들이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유통이 될 수가 없고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 불법 촬영 이런 음란물이 유통됐을 경우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인생이 정말로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화장실 갈 때마다요 화장실에 휴지통이 혹시 가려져 있나라든지 칸막이 위아래 다 봅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1500명이 조사를 했는데 한 80%가 너무 불법 촬영당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요 이걸 또 삭제해주는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그것이 찍히고 유포될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또 그런 곳들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신속하고 유통물과 관련해서는 지문으로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생활범죄 대응보수 또 세 번째 알아볼까요 1인 가구 대상 범죄 범인은 창문을 노린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침입절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발생된 침입절도의 80%가 이미 열어진 창문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창문 단속만 열심히 잘해도 침입절도를 막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창문의 보안 틀을 설정한다 할지 또는 그것도 어려우면 모방형 이렇게 가짜인 CCTV를 설치한 것도 충분히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문 경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2천 원에서 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창문 경보기만 달아 놓으면 이게 열리면 바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만 나는 것만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소리만 나면 침입절도를 하려는 도둑이 전부 다 도망가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문 중장님이 들어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속인데 창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문에 2천 원짜리 하나의 어떤 경보기만 설치하더라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1인 가구가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높은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경찰에서도 안심 귀각길이라는 것을 지금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는 주거 환경 개선을 합니다 즉 말하면 현관문 보조키를 좀 달아준다거나 방범창을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통일이 잘 안 됐어요 중구는 안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좀 역부족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연계가 좀 필요하고요 차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거침입해서 성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좀 일벌백계로 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초대선님 사건과 사람들 광문준 경정을 만났는데요 경찰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또 사건 반영이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